구독과 좋아요 알리세점까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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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립니다. 남집사 1.1.2.1 남집사 1.2.1.1 남집사 1.2.2.1 남집사 1.1.2.1 남집사 2.1.1.1 일단 체크를 보고 가. 세 번째? 네.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여기 사옥이 남은 거거든요. 저쪽. 저쪽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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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분게 이거구나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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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. 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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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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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왜. 됐어. 일곱. 여덟. 아홉. 아홉 개? 아홉 갠가? 열 갠가? 하나. 둘. 셋. 넷. 여기가 최고가 된다네. 그러네. 차를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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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 있나. 여기. 거기? 왠지 알아? 주차한 자국. 아 네. 그러니까 거기. 거기가 그럼 이제 어떻게 찾았네. 만약 펌프시 왔다갔다 하려면 거기가 자국동상이 거기가 나갈 것 같긴 한데. 그래서 피가 섞었죠. 라인 돌리려고. 하나, 두개. 통제형. 통제형. 아 벌써 다리 풀리는데? 움직일 때가 하니까. 벌써 다리 풀려. 이게 진짜. 문이 아니겠지. 여기 길 다 여권로 돌아다 보니까. 아 지금 저거 옥내에서 하던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. 하나, 둘. 여기서 걸어도 될 것 같은데. 뒤에 있어. 밖에 밖에. 네. 여기. 어? 근데 이거. 이거 여기 거 아니야 혹시? 여기 거 아니고? 문화재가 아니고? 마을 거 아닌가? 여기 거지. 마을 거 같은. 여기 거지. 여기 건가? 열고 빼면 빠지는 것 같은데. 아, 못 빼려네. 한참 빠질 텐데. 여기, 여기. 여기로 빼야지. 여기로. 열어가지고. 호스 연결. 호스 연결. 네. 근데 왜 재수면 있지? 그러니깐요. 직속 같아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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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 것 같애. 그래서 아까 그분이 안 보였잖아. 상수. 신속 화장이 같다. 그런가 봐요. 이건 여기 게 아닌 것 같아요. 아이씨. 아이씨. 어떻게 해야지. 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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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는 차 어디로 가? 이렇게. 네. 그래서. 깊게 치서 걸었다고 하는 거. 네. 아이씨. 아이씨. 아까 여기 저기. 차 뒤로 나와서 문 열어던 데 있잖아요. 그 문 밖에 있는 소화제는 뭐예요? 그거 씻어. 다시 씻어. 네. 알겠습니다. 불안해. 저기라. 저기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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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. 이거. 이거 입 약간 없어 안녕. 이게 문예요? 쟤. 아삼거리 이게 문. 저쪽에 문 저항 Sandra 설명chat. 저주 안개ceИ요. 저기 고함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단 얘기네 아까 여기를 도와도 차를 못 떼야죠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여기 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끝이고 이 밑에 가서 마지막 하나 했잖아요 그죠 잠깐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고 이 밑에가 이게 하나가 마지막이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마지막에 하나고요 여기 하나 있죠 도면이 없는 거 보면 이게 아마 요거 거기에 거하고 연결되어 있던데 도면이 없네 여기 한 게 있는 게 옛날 거? 없는 거는 좀 더 옛날 거거든 네 여기서 들어와서 손 아래 내리면 되겠네 차를 못다 들어오잖아 네 그 어디라고 했지? 저거 하나 하고 저거 아래 거잖아 네 네 한참 안 해도 저쪽 아래되네 저기 차를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다 걸리면 되겠다 아 여기다 걸려 여기다 걸려 그럼 차를 가운데다 달면 되겠네 여기다 달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이 밑에만 못 빼는 거니까 여기다 달면 되겠네 여기다 달면 되겠네 여기다 달면 되겠네 해변 모형이 아빠 손잡이 짠 얘기해 조선을 시키는거야 조선을 조선을 전기차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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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한 바퀴 도니까 그냥... 전중기 땀이 그냥, 전중기 울리네. 일단 일단 한 번 갖고 내려가 볼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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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5kg 조금 넘어 7kg 안걸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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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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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